자, 현재 시각 7시 47분입니다. 우리 여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모공하 1945여차입니다. 1945여차 타는 곳 6번에서 진입되겠습니다. 지금은 설날 연휴 1월 29일입니다. 26번째입니다. 26번째 시간 타는 곳 6번에서 진입되겠습니다. 현재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여차는 1945여차입니다. 1945여차 진입하겠습니다. 네, 26번째 시간입니다. 748일이네. 748일이네. 차고로는 한림정량 막차시간 8시 34분차 19시 1911여차입니다. 차고로는 한마리에 mudar. 8.7에서 sola고로는 말을 하십시오. 9.7에서 하십시오. 11.15명 차이입니다. 11.178인 먼저 연휴 1이 달리에 들어간은 날이 하나일이 젖과가 있습니다. 11.15명 차이입니다. 11.15명의 대략을 주지 않고 날이 객시하고 있습니다. 12.15명 차이로는 환경상으로 대장합니다. 12.16명 차이입니다. 12.16명차고는 전지로는 간식을 기록했습니다. 12.26명 차이로의 주지 Gesundheits. 한글자막 by 한효정